생새우 씻는 작업을 하면되요 이게 지금 0입니다 이게 지금 한맛 이건 안 씻었을 때입니다 씻었을 때 색깔이 또 다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입니다 정수된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도 새우가 정말 살이 통통합니다 너무 좋죠? 이렇게 해서 물을 쫙 빼서 조금을 사서 비냅니다 이런 거 다 골라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해 봐 진짜 원성 좋다 저것만 골라냅니다 내가 나를 아니, 더여야 돼 소울을 딱 맞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을 지금 갑니다 한번 쌓을게요 잠깐만 육젓이야 육젓 완전 육젓 추젓 섞였어 육젓하고 추젓하고 섞였어요 잠깐만 이게 하얀 세우는 이게 육젓이고요 쿨젓하고 섞였어요 진짜로 약간 놀놀한 거 먹어요 네 이거는 추젓 이렇게 이렇게 꼴뚜기가 있는 걸 고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다 씻어서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짓거래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고르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버무르려면서도 한 개씩 나오는 거 이거도 한 개 있다 하는데 정말로 이 잡듯이 안 하다보면 한 두 개씩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요게 요렇게 이렇게 버무르면서도 우리가 지금 골라내잖아요 요렇게 이 잡듯이 잡는데도 어쩌다 보면은 한 두 개씩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눈알이 터져가지고 요게 이제 먹물을 쏟아보면은 전체적으로 까맣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받으신 분들이 먼저는 때깔이 좋았는데 왜 이래 까맣느냐 이러는데 원칙으로 이 꼴뚜기가 들어가면 더 맛이 좋대요 새우가 새우젓이요 물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골랐는데도 이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다 골라내고 내가 직접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를 이거 받고는 소주를 두 백만 여기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깨끗합니다. 이거 여기다가 다 담을거예요. 나 이거 하니까 여자가 있죠? 가끔 이런게 한 개씩 눈이 나빠서 잘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세요. 그래서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굴립니다. 이게 꼴뚜기가 별건 아닌데 이게 들어가면은 새우들이 처음에는 까맣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빨갛게 되어 이 바닷물로 씻고 놓으면 이걸 바닷물로 씻고 놓으면 너무너무 새우가 빨갛게 잘 나옵니다. 근데 가끔 이 꼴뚜기가 하나씩 들어가서 눈알이 터지면 까매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맛있는 새우젓이 됩니다.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. 오늘도 무식이네가 이렇게 열심히 새우젓을 담그고 있습니다.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담그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35,000원 우리 바깥에 파는 것도 2만원이에요. 택배비 드려야지 소금, 인건비 시쳐야죠. 공장에 새 내야죠. 싸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세요. 오늘도 무식이네 장수TV가 새우젓을 담그면서 이 영상을 잠깐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